뭐 하신거에요? 보통 가까이 들어왔을 때 벌리는데 여기서부터 벌리고 있네 전진할 거면 좀 까줄게 그 다음에 찌감치고 내장 있는데 위가 내장 우와 우와 더 먹어봐 너무 맛있어요 진짜 고소해요 너무 맛있다 봐봐 너무 맛있다 정진아 너 먹어 내장이 좀 내장이 좀 뭐야 여기에서 내장 내장 야 안 먹은 사람 잠이도 안 먹어 봤지 형 내장 맛으로 소스 만들 줄 알아요? 하하하하 이게 근데 정말 맛있는데요 야 좋았다 좋았다 진짜 맛있지 머리 밑에 살이야 이거 또 올라와 나 왜 이러냐 왜 왜 이러냐 적당히 한 걸 모르겠어 진짜 이거였어 이거였어 수분이 너무 빠졌어요 수분이 너무 빠졌어요 너무 많이 익혀서 그랬던가 수분은 안 뺏기고 찜을 해 먹으면 그 내장까지 다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배부르게 먹었죠 배부르니까 졸려요 엄청 화장실에 랍스터 두고 잡았는데 이제 뭘 잡았냐 잡을 게 없어 이제 근데 이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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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해 참치도 있었잖아 그냥 그려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려놓을 리가 없지 있네 야 근데 꽤 멀리 그려져 있는데 우리 참치 잡을 수 있을 거니까 참치 잡는 게 진짜 힘든데 참치가 얼마네요 근데 참치 잡을 자식이 진짜로? 진짜로? 그거 우리가 그리 잡는 걸로? 그럼 한 번 가보죠 그럴까? 우리가 언제 참치를 잡을 수 있겠어 찾기 힘들면 형이 그 벡터맨 레이더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찾는 거? 아니면 새가 없으면 형이 이글이었으니까 부를 수 없잖아 애들을 부르라고? 그럼 일단 내일 힘내기 위해서 잠을 자야지 응! 이건 뭐야? 백터맨 레이더 응! 아 이거 뭐야 형 이때 뭐라고 하셨어요? 어떻게 하셨어요? 딱 변신할 때? 외치는 거야? 외치는 건 없어 그럼요? 있잖아요 봤어야죠 봤어야죠 좋았다 성현이 1대예요 아니 이거 변신할 때 외치진 않고 저희 힘 좀 나게 노래는 누구? 백터맨 누구? 그래 우리가 간다 노래고 주제가고 저희 힘나게 곡을 한 번만 좀 해 줄 수 있겠다고 멘트 그걸 하라고? 아 진짜 힘든데 김여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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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거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내일 참치를 위해서 형 오늘 딱 한 마디 더 이상 내일부터 베트맨 얘기 안 하세요? 네 진짜 진짜 맹세 내가 그렇게 베트맨을 12년째 하고 있어 형 마지막으로 안 한다 그러고 형 마지막으로 안 한다 그러고 진짜 마지막 이거 해야지 아는 거예요? 형 그거 하면 우리 다 같이 응! 이거 하고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아 또 제대로 제대로 한 성격이야 또 형이 내가 옛날에 TV에서 봤는데 어 옛날에 그러면 짧게 짧게 오오 참치자비를 위해서 변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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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심지로 변신! 뭐야 형 옛날에 제가 봤던 거랑 달라요 아니 아니 벡터맨이 늙었어요 지금 아니 내가 옛날에 봤던 그 동심이 깨졌고 아니 형 제가 진짜 팬 완전 팬이었거든요 아니 야 실시로 헬멧 들어가니까 지금 지금도 헬멧 들어가 있을 거야 아 동심이 깨졌대 스탭까지 있네요 스탭까지 저희 중에 우리는 이걸로 알았는데 아 잘한다 한 번에 따라하는 사람은 우리가 처음이야 참치자비하러 간다 결심! 다 같이 한 번 찾아줘 참치자비로 변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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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신!